야! 요어? 이제 스파이치. 야! 오오오오ㅓ어어어어어ㅓ어ㅓ어! 잠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귀여워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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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네 뭔네 어떻게 한거야 방금? 아 이거는 짬 해서 나오는거라서 아 미치겠네 아직 애기란 모르는구만 하나 둘 셋 세상에나 만성에나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눈썹 한 번만 그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와, 잘 그린다. 우와, 약간 짱구 녀석 그리는데 지금? 자, 여러분들 오늘은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얼굴을 해도 저를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짱구 좋아한대요. 어우, 너무 집중이 되네, 이게. 나랑 오늘 제대로 된 대화를! 짱구 어서. 향을 좀 못 샴겼어. 아니 오늘 나오신 게스트분들이 향기 나는 분을 좋아한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오늘 향기 한 번 내봤고요. 우리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주시는 분들이 중요하지. 안녕하세요, 오늘 고피자. 여기 밑에 무슨 트럭까지 갖고 오셔가지고 밑에 트럭에서 피자를 만들어서 이제 굳기 전에 드셔야 된다면서. 그 가상한 노력을 제가 한 번 맛보도록 하겠고요. 어우, 풍족해 보인다. 자, 맛있긴 하겠다. 저 지금 완전히 공복 상태. 어우, 침 들어갈 뻔했어, 여기.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근데 제가 진짜 이건 좀 반칙이니까 제가 피자를 너무 좋아하긴 해요. 인간적으로. 좋아. 이야, 이거. 그러니까 맛있긴 하다. 한 번에 두 가지만.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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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다가 말을 해. 잘해. 잘해. 음. 음. 손님은 좋아하세요. 430ml 나 정확히 알지. 봐봐요. 봐봐요, 봐봐요.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지금 100 넣었어요. 10, 20, 30, 10, 10, 10, 10. 지금 200 넣었어요. 10, 20, 30, 10, 후, 후, 후. 지금 450 넣었습니다. 자, 정확하죠, 지금. 물이 한 600ml인가 보다. 졸업자. 졸업자. 팍팍 끓이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 미스콜이야? 제 거예요? 우리 공주. 상부공주. 우리 딸. 여기 잔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자, 오늘 잔. 어머 어머 귀여운 잔. 어머 어머. 고양이가 만세하고 있어요. 고양이가 만세하고 있는 이 잔. 제 여자친구를 위한 잔.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 요즘은 예쁜 사람 봐도 뭐. 그냥 뭐 지리는 정도? 그냥. 요즘은 별로.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는데. 그냥 뭐. 살짝 지릴뻔는데. 그거 아니야. 큰일났다 지금. 오 마이 갓 씨. 신다 갈게.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카리나입니다. 본명이? 아, 유지민입니다. 잠시만요. 열어드릴게요. ей peduli. 이름이方面 여기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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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아. 대다. 개선이 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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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왔겠습니다. 가방 저 주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귀여워. 이거 도깨비고요. 혹시 짱구예요? 짱구예요. 제가 오늘 짱구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들어갑니다. 어떻게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가방은 저 주실래요? 가방을 본인 몸보다 큰 가방을 메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선물 있어요. 진짜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아니 아니 진짜 예쁘다. 진짜요? 아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지금 얼굴이 이래놓고 지금 아니 되게 죄송하지만 같은 메이크업 선생님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도 혹시 저는 오늘 셀프 메이크업 너무 예뻐요. 반갑습니다. 앉아주세요. 어머 너무 오 이게 뭐예요? 어머 이게 뭐예요? 이게 별거 아닌데요. 제가 사실 이게 카메라는 줄 알고 샀거든요. 어머! 근데 비눗방울이에요. 난 카메라 안 써 언니! 근데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귀엽다. 애니멀 카메라 버블이래. 맞아요. 이거는 스탭분들께 저 언니가 내 자리를 뺏으려고 잘 부탁드려요. 너무 귀엽다. 뭐예요 그거 언니? 이게 그 큐티클 안 나게 하는 써봤는데 괜찮아요. 아마 호츠가 맞을 거예요. 어머 뭐 이렇게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언니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니 이거 좀 이렇게 춥게 입고 오늘 날씨가 약간 살살하잖아요. 맞아요. 안 추웠어요 오늘? 술 마실 때 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오케이 언니 작정하고 왔구나. 그래? 나는 근데 나 오늘 많이 마실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진짜 찐으로 마시는 거거든요. 아 알았어요. 엄청 많이. 진짜 좀 떨려요. 떨려요? 네 술 안 마신 지가 좀 오래돼서 좀 오래돼서 아 제론뻔요. 잠시만요. 언니 언니 온다고 잔도 이거 보여요? 엄청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저 고양이 진짜 많아요.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여기가 진짜 광신도밖에 없어가지고 팔이나 광신도밖에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면 진로부터 감사합니다. 자 시작부터 마시고 따라 드릴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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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처음 첫 만남을 오늘 너무 달다. 오 너무 맛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달지? 왜죠? 오늘 너무 달아요 언니. 너무 맛있어. 미친 거 같아요 언니. 너무 맛있는데요? 저는 오늘 언니 굉장히 만만치 않은 게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미모도 미모지만 당신 도파민 중독자. 당신은 이 세계의 밈을 다 알고 있고 메이크업 선생님까지 같아서 내 통까지 하고 있는 맞아요. 사이이기 때문에 저는 존재를 알고 있어요. 항상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제 얘기를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영지 제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 되게 낯을 가려가지고 아 진짜? 근데 영지도 되게 낯 가린다고 들어서 아니 저 낯을 가리는 편이긴 해요. 아니 저 진짜 아니 저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낯작을 가려요? 어떤 낯을 가리는 편이어가지고 저 지금 술을 먹은 것만 같아요. 너무 지금 목소리가 진짜 크니까 조심하라고 그러세요. 조심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많이 놀랄 거라고 치아라! 무슨 식으로 지금 뭔가 뭔가 집중이 잘 안 돼요. 지금 대화에 집중이 잘 안 돼요. 아 저는 아 사람의 뭐 외형으로 막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싶지 않은데 근데 너무 아 아 이렇게 5.1로 이렇게 예쁜 금발을 하고 나오셨대요? 약간 살짝 더 제가 영상으로 본 것보다 채도가 밝아졌다. 맞아요. 제가 모색 샴푸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근데 하얘질수록 더 예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처음부터 더 풀까요? 아 지금 고민이다. 어떠세요 혹시 보시기에? 어떻게 어떠세요 혹시 보시기에? 죄송한데 너무 다 하신 거 아닌지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면 됐어요. 내가 언니한테 언니 얼굴 봐서 예쁘다고 칭찬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예뻐요. 근데 예쁘다는 말 들으면 저 항상 물어보거든요. 후려하신 분들께 예쁘다 잘생겼다 뭐 약간 반응이 리액션 하기가 약간 좀 부끄럽잖아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저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지 그런 에티큐드 저는 그냥 약간 머쓱하게 웃어요. 아 머쓱. 그냥 막 하하하하 그냥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머리 이렇게 살짝 긁어주면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지 씨 너무 예뻐요. 아니 눈을 눈을 뒤져면 어떡해요. 깜짝 놀랐어. 아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 아 그거 해보라 했다. 이렇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얼굴이야. 이게 얼굴 크기라고. 검지랑 검지로 세모를 만들면 그게 언니 얼굴 크기래요. 누가요? 네티즌이요. 언니가 진짜 많다. 언니가 어릴 때부터 원래 약간 소두 근데 저희 언니도 얼굴이 되게 작아요. 아 약간 유전적인 거구나. 그래서 저희 집안은 그게 되게 컴플렉스였어요. 초등학생 때도 막 기린 같다고 놀랐어. 아 진짜? 아 모르겠어요. 그런 놀림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언니 반 친구였 Walking on 심은 목 떨어지겠네. 하고 집에 가서 거울보고 TS 수빈 반응 나는 했을 것 같아, 나 같은 분은 했을 것 같아. 나도 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난 별로, 난 별거. 난 그랬을 것 같아. 아 예, 에티튜드가 너무 심판하니까. 그게 진짜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언니한테 그런 비판을 던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집에 거울이 없거나 거울 없는 집에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언니 얼굴 보고 놀리다가 나처럼 혼자 좌절을 한 사람들이 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언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 별로 타격감은 없었어요. 그래 타격감이 없죠. 언니는 거울 있잖아요. 언니는 거울 있지. 언니가 좋아한다 해서 짱구가 돼 봤어요. 아 저 진짜 좋아해요. 언니 팬들한테도 많이 전해 들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언니 때문에 짱구 극장판을 보러 갔어요. 제가 언니가 짱구 극장판 청춘 팬분들이 막 올렸던 거 보고 울었잖아 가서. 언니는 울었어요? 그렇지 저는 울었죠. 진짜 재밌어요. 짱구가 진짜 재밌는 거 같아. 5월 4일 짱구 극장판 대개봉 하거든요. 아 잠시만요. 아니 뭐 본인이 신호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짱구 극장판 대개봉 얘기를. 왜? 아니 그러니까 현실판 이슬이 누나잖아요. 저는 현실판 짱구거든요. 저는 하는 짓도 짱구 생긴 것도 짱구 완전 짱구 그 자체거든요. 제가 사실 언니가 그래서 나를 나 좋아한다는 얘기를. 아 저 진짜 좋아해요. 언니 팬들한테도 많이 전해 들었어요. 아 진짜요? 그 언니가 버블 보내는 거. 아 언니가 버블에다가 막 제 노래 들어주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비밀인데. 저는 언니가 제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혼자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유사연의 감정을 혼자 먹고 있었는데. 반지예요. 너무 귀여운데요? 프로포즈 반지. 이거 뭐예요? 젤리예요? 근데 원래 끼워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감히. 내가 감히. 짱구가 좀만 컸으면 얼굴이랑 똑같아 크기가. 이야 대박이다. 근데 너무 귀엽다. 오늘 좀 껴 끼고 계셔주시면.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진짜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받아봐요. 진짜요? 처음 받아볼만 해요 이거는. 이런 건 받아볼 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래도. 너무 귀엽다. 제가 짱구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짱구를 좋아하는 이유. 근데 저는 사실 짱구라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거지. 짱구가 제 최애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 누구죠? 저는 맹구를 좋아해요. 맹구가 도화살이 있다니까. 맹구가 진짜 섹시하대요. 맹구가 진짜 섹시하대요. 완전 자신감인 거지. 반대로 그럼 내가 언니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 한 번 맞춰볼게요. 근데 뭐 아닌의 캐릭터야. 나도 후니가. 저 진짜 못 참아요. 그 새끼가. 걔가 극장판에서 진짜 그렇게 통수를 쳐다니. 그래 통수를 치고. 그렇게 여기저기. 언니 소주를 마실 정도예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그래. 후니는 진짜 싫어. 언니가 평소에 사람 볼 때도 후니처럼 약간 좀 기피하는 스타일 있어요? 저 앞뒤 다른 사람은 진짜 싫어. 앞뒤 다른 사람. 그러면 밸런스 콜라보 언니. 일을 너무 잘해. 너무 싸워 아직 없어. 어떤 사람은 일을 이렇게 못해도 되나 싶었지만 일을 못하는데 너무 착해. 언니는 같이 일해야 된다면 어떤 사람은? 저는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일 잘하는 사람. 근데 봐봐. 언니한테 일을 너무 잘해. 헤어메이크업 너무 잘해줘. 근데 언니 시작할 때마다 꼭 앞다리 걸기를 해.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잘해줘. 근데 너무 잘해. 너무 예뻐. 언니가 그 사람이랑 했다 하면 찬사를 받아. 민아야 오늘도. 우지졌다. 레전드였다. 야 이거 오늘 레전드 헤매 거다. 안다리. 안다리 계속 걸어. 안다리. 어떻게 할 거야. 언니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그래도 그런 사람은 일하는 게 나아요. 진짜. 안다리를 걸어도. 아 그러면 여기 앞쪽도 차고. 아대를 차고. 약간 쇠주머니를 차고. 아 쇠주머니를 차고. 방해바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든든하고 한 상태에서 안다리 딱 걸면. 괜찮으세요? 괜찮은데. 괜찮으세요? 그래도 일 잘해야 된다. 무조건. 완전. 악마 같은 사람이라도. 제가 어쨌든 잘해주면 되니까. 아 맞네. 저는. 모듬어죽니까. 모듬어죽니까. 언니 확실히 카톨릭이네. 네. 언니 카톨릭이잖아. 맞아요. 나도 카톨릭이래. 아 진짜요? 나 카톨릭이야. 아 진짜요? 우리 할머니도 마리아예요. 진짜? 응. 그거 무슨 장관인지 모르겠네요. 아 자메님. 아 자메님.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요. 언니 언니. 카브리엘? 저거 카타리나. 카타리나? 그래서 카리다. 그래서 카리다. 오 짱구가. 괜찮네. 언니. 괜찮은데. 카타리나라서 카레나라고? 네. 카타리나에서 카리나. 그럼 언니가 그 세례명을 언니 회사한테 얘기해서 카리나가 된 거예요? 그게 원래 저희 부모님이. 너가 카타리나니까 카리나 했으면 좋겠다. 카리나 괜찮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 맞아. 아 잠시만요. 죄송한데. 성우 긋는 거 한 번만이라고 돼 있는데. 아 뭐 그을 수 있지만 저 같이 그어볼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같이 그읍시다. 서로의 의샷카메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내려주신 음식과 저희의 감옥과서 우리 주 그리스도 통해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 이건 뭐냐면요. 식사 전 기도입니다. 이미 밥 먹어버렸죠. 밥 먹어버렸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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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없이 살아야 된다. 후회 없이 살아야 된다, 철없이 살아야 된다, 동시에. 그러면서 예의는 있어야 돼. 그러면서 예의는 있기. 뜨거운 냉탕이네, 언니가 지금 말하는 게. 노력해봐요. 완전히 이제 그냥 떨어져 있는 양 주변의 두 개를 다 잘해야 된다, 이런 스타일이네. 마지막 하나는? 그리고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마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막 너무 리얼한 모습 있잖아. 아니, 내가 말하는 너무 리얼한 모습.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발주 발주. 광경이 하나. 근데 진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지금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엽고. 근데 저는 진짜 빈말을 진짜 안 하거든요. 저는 멤버한테도 이 머리 안 예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 지금 잘 어울리고. 근데 잘 어울리잖아요. 맞지 않아요? 언니. 발주 한 번 더 모셔라. 발주 발주. 너무 리얼한 모습 보여주지 말아라. 너 알겠다. 그 드러나 보자. 웃지 마시고. 다 당신들 때문이잖아. 너무 리얼한 모습 보여주지 마세요. 언니만의 철학. 금기시된 철학. 아, 그 몸매 관리하는 건 있어요. 이게 포인트지. 여기 지금 어디인 줄 알아 언니? 가장 많이 본 부분이야. 여기 지금 어디냐면 가장 많이 본 부분. 그러니까 저는 몸무게를 정해놔요. 약간. 전 매일 몸무게를 재거든요. 이 몸무게가 넘어가면 뭐 그날은 빼고. 그리고 지금 밥 먹을 때 만약에 지금 이게 조금 헐렁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힘을 줬을 때 좀 단단하다. 그러면 그만 먹어야 돼요. 그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큰 바지를 입어요. 나중에 배기팬츠 입는 거 아니야 언니? 아, 채점이 안 되더라. 또 따로 근데 언니 되게 많이 먹는 스타일이잖아요. 너무 많이.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도 언니가 본 아이돌 중에 제일 많이 먹는다고. 진짜요? 진짜 먹고. 죄송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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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 많이 먹고. 진짜. 언니 나랑 약간 비등비등하게 먹는 것 같은데. 저 진짜 대식가요. 어느 정도는 혹시 드시는. 여기서 제일 예민한 게 사실 뭐 정치색 밝히는 것보다 민감한 게 지금. 식사 관련 소식 대식 그 문제가 더 민감한. 프링글스 때문에? 너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언니 말씀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 완전 걸릴 거 하나도 없어요.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프링글스 한 통은 너무 거뜬하고. 피자 한 판 다 먹은 적도 있고. 원래 그냥 피자. 근데 반반으로. 반반으로. 오케이. 햄버거 세트 기준으로. 다 먹죠. 다 먹고. 햄버거 세트. 짜장면. 다 먹죠. 짜장면 다 먹고. 근데 언니 지금 탈락입니다. 왜죠? 저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아보 피자. 먹습니다. 뭐 햄버거 세트 하나. 먹습니다. 아마존 같은데. 피자. 먹습니다. 햄버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쌌다. 먹습니다. 먹는데. 안 똑같잖아. 먹어요. 비주얼이. 내가 봤을 때. 대왕 전보라멘을 하나 다 먹는다고 해도 언니는 살이야. 의미가 없는. 합격에 가망이 없는. 절대 언니는 무조건 탈락. 언니는 절대 안 돼. 건강하게만 살자. 갑자기요? 내가 인스타그램 돋보기를 많이 보면요. 유독 카리나에 대한 주접이 많다고 느껴요. 내가 그저께도 본 건데. 카리나 왜 나랑 안 사귀냐? 카리나 언제 나랑 사귀냐? 저 진짜 잘 봤어요. 맞아요. 얘랑 사귈까. 왜 유지민의 기사에 댓글에만 얘랑 사귈까? 이런 글들이 많은 걸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오늘 만나고 알았어. 왜요? 사귀고 싶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 진짜 공감. 안 돼요 잠깐. 대응 처음 봐. 언니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어떻게 하면. 그 근데 막 대중분들한테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건 자기 몫이잖아. 그쵸 그쵸. 어떻게 찾았어요 언니의 그런 매력점을? 저는 약간 착하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그치 언니 약간 고양이까지. 순하게 생기지는 않아서 그거를 약간 매력 포인트로 삼아보자 했었어요. 데뷔할 때부터. 왜냐면 학교 다닐 때 너무 오해도 많이 봤고. 어린이 어떤 오해를 많이 봤어? 그냥 뭐 눈을 왜 그렇게 뜨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등학생 여자들이면 다 겪어봤을 거예요. 눈을? 저는 안 겪어봤는데요? 저는 한 번도 겪어봤을 거예요. 언니 언니 언니. 언니. 나는 내 세계에서는 뭐 좀 너무 시끄러워 조용히 해라. 이 정도만 들어본 사람이어서. 눈을 왜 그렇게 뜨냐는 너무 그 인터넷 소설 클리스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언니가 그걸 당해본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언니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나쁜 언니예요. 네네. 영지야 너 무슨 생각해? 저 엽기 떡볶이요. 아니 무슨 말이야. 아니 눈을 왜 그렇겠다. 인터넷 소설이다.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는 삼검살 좋아해요. 누구랑 같은 먹는 편? 저 닉닉이. 닉닉이랑 친구 있잖아요. 닉닉이랑 동갑이야 친구. 아! 그럼 언니가. 답장을 그렇게 안 한다면서. 답장을 그렇게 안 하지. 내가. 닉이가 엄청 서운해 하더라고요. 또. 또. 언니 왜 그렇겠다. 눈 깔아. 아 짜증나지. 언니. 닉이는. 제 소름한 친구예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짜증난다고 하는 연애인 처음 봤어. 근데 나 안다 언니. 짜증나니까 사랑해라는 말이야. 동갑 동급이야. 맞아요. 내 짜증나는 귀여워라는 말이야. 진짜 사랑해. 그거 진짜. 언니 그럼 나랑 사귀어야 돼. 안 돼. 아시. 언니야. 말하면서 내가 지금 생각난 게 있어. 신공개기를 한 마디도 안 했다. 언니가 이렇게까지 머리를 바꾸고 나온다는. 칼을 갈았죠. 진짜? 어떤 어떤. 저희가 항상 광야 어쩌고 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이제 광야가 아예 안 나오고. 현실 세계로 온 곡이라서. 그래서 완전 여름 노래고 엄청 통통 튀는 노래예요.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언니? 언니 맞아 짱구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이거 이거. 진짜 귀여워. 진짜요. 춤춘다고요? 춤을 춘다고요? 이런 거 어디서 사세요? 그러니까. 드릴게요. 진짜요? 언니 가져가. 드리려고 샀어요. 긴장돼. 너무 귀여워. 이거지? 이거지? 자동차에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좀. 귀여워. 귀여워. 아, 짜증나 진짜. 안 매워, 안 매워? 매워요. 와, 너무 매운데? 잠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온네, 온네. 네. 괜찮아요, 노래? 진짜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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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됐다. 진짜? 어떻게 한 거야, 방금? 뭐가? 3시, 6시, 9시, 이거? 이거는 짬에서 나오는 거라서 아, 미치겠네. 아직 애기란 모르는 거. 어머, 어머. 6시, 1시, 12시. 12시에서 스냅을 줘야 돼. 안 내리네요! 6시, 1시, 12시에서 스냅을 줘야 돼. 6시, 1시. 이야, 안 내리네요. 어떻게 한 거야, 언니? 빨리 해야 돼, 그걸 6시에. 어떻게 한 거야? 아, 어, 어. 짜증나네. 그냥 먹자. 그냥 먹자, 그냥 먹자. 그냥 먹자. 언니 약간 밑잔을 남기는 스타일이네? 아, 미안해. 취했네. 아니야, 아니야. 살짝 취했지? 아니야, 나 그거 약간 자존심 상해하단 말이야. 유즈맨. 취했지, 살짝? 아니야, 나 근데 진짜 긴장 많이 하고 왔는데 아직 괜찮은 거 같아. 진짜? 주량이 얼마 된다, 언니? 저 원래 한 병 반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아니잖아. 너가 뭘 알아? 아니야, 언니 주 한 병 반 아니야. 아니야, 언니 지금 세 병 째 나랑? 언니 주사는 뭔데? 나 주사가 없어. 언니 주사가 없어? 나 진짜 멀쩡하게 집에 가. 아무리 마셔도 멀쩡하게 집에 가. 근데 나 약간 사람을 좋아하게 돼. 진짜, like 말고 그냥 사람하고. 아, 약간 반가워하게 되는 더. 평소보다. 언니 지금 아까보다 내가 더 반가운 스타일인가, 지금? 만날 땐 매번 술을 막 먹여야 되는 거구나. 아, 짜증나야 된다. 왜 자꾸 만나달래? 근데 너 진짜 닝이만큼 귀엽다. 언니. 응? 닝이는 보통 귀여운 게 아니야. 왜 또 귀여워? 나. 그 거야. 언니 혹시 가방은 어디 거야? 나 따라 사고 싶어. 이거 너무 보부상 가방, 나 이런 거 보부상 가방도 있어. 나 보부상 가방 진짜 좋아해. 나도 보부상 가방. 여기 뭐가 들었냐면, 모자랑, 모자랑. 내가 아무도에서도 말 안 했는데, 나 충전기 중독자거든? 에?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충전기 케이스예요. 이거 그 배납기? 맞아. 진짜? 충전기 처돌이야. 그리고 머리끈이랑 이런 거, 저런 거 있어. 이거 뭐예요? 애플 펜슬인데. 애플 펜슬이 왜 여기 들어있어요? 제가 이거 잃어버린 줄 알았거든. 찾았어. 야 고맙다. 여기서 찾은 거라 언니? 고맙다. 언니 이 정도 큰 가방 갖고 다니면 안 찾아보지. 가방 안에 뭐 있는지.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래. 그냥 대충 꺼내잖아. 이 촉감이면 지갑 여까봐잖아. 그래 이거는 정말. 키링이야. 언니. 나 키링 진짜 환장하잖아. 너 키링 환장해? 나 어디 샀어? 사줄까? 아니 아니. 내가 선물해줄게. 나 지금 지금 왜 이러니? 여자들 나한테 진짜 왜 이러니? 짜증나 진짜. 아니 내가 나 진짜 선물하는 거 진짜 좋아. 나도 언니. 진짜? 어. 그 카카오톡 보면 언니 위시리스트에 사람들 선물 추가해놓잖아. 언니도 혹시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위시리스트에 추가해놔. 그럼 내가 다 보내놓은 거야. 난 절대 안 해놓지. 누가 나한테 선물할까 봐. 나도 나도지. 난 누가 나한테 선물하면 미안해. 진짜? 언니 나랑 똑같네. 너 나한테 공통점 찾지 마. 아니 공통점 찾는 게 아니라. 공통된 걸 어떻게 해. 야 너 아까부터 자꾸라 사귀자 그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공통점 찾지 마. 나는 상대방이 나 선물해주는 거 보다. 내가 선물해주는 거에 희열을 느껴. 뭘 좀 아는 언니네. 무슨 일이지? 왜 이제 맙지? 그거 맵다며. 매워. 너 지금 스파이시라고 그랬어? 완전 개스파이시. 너무 잘했다. 한 번 더 한 번 더. 너 메인캠 보고. 스파이시. 열 받아. 열 받아. 언니. 또 먹을 건 또 뭐야? 이거 먹어 이거. 언니랑 술 먹는데 너무 좀. 어머 어머. 언니. 언니. 언니 나랑 밥 한 번 먹자. 나 진짜. 너무 똑같은 점이 많아서 약간 좀 신기해. 밥도 잘 먹고 이 언니. 언니 허거 좋아해요 혹시? 나 허거 한 번도 안 먹었어. 한 번. 언니. 왜 한 번 봤어? 언니 활동 끝나는 게 언제지? 나 진짜 궁금해. 나 활동 기간에 먹어도 돼. 쟤? 아니 왜 그런 거야? 응? 아니 아니 나 진짜 궁금해서. 언니가 밥을 나랑 비슷하게 먹는 것 같거든? 진짜 잘 먹고. 진짜 잘 먹고. 왜 사람들이 아 쟤는 방송에서 많이 먹는 척 하는데 거짓말 치는 거다. 아니에요 많이 먹었어요 오뎅탕을. 오뎅탕을 지금 거의 다 먹었어요 제가 지금. 이 언니가 오늘 밥도 먹고 왔을 거 아니야. 나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먹는데 약간 안 찌는 체질인 것 같아. 그치? 절대 아니야 나 완전 고무줄이야. 나 하루에 4kg 찌고 4kg 뺏은 적도 있어. 진짜? 그럼 언니 뺄 때 뭐 하네 유산소? 막 패딩이랑 쫄티랑 이런 거 껴있고. 땅국 같은 거. 땅국 껴있고. 한 4시간에 뛰어. 그냥 약간 아이돌 노래 틀어놓고 뛰고 혼자 막 춤추고. 주민아 넌 진짜 멋있어 그래서 막 돌아. 아 나 지금 알았어. 언니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들었어. 어 지금 저렇게 많이 먹는데. 저 못 매일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했잖아. 근데 엄청 많이 움직이고 엄청 많이 노력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모르는 것 뿐이야.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치? 맞아 맞아 맞아. 다 나가! 우와. 진짜 다 나가! 나는 먹고 안 움직여. 그래 인정해. 나는 먹고 누워있어. 근데 이 언니는 움직인다. 욕하지 마. 술 마셔. 왜 마셔. 언니. 그리고 제가 혹시 화장실을 갔다 와도 될까요? 아 다 갔다 와 갔다 갔다. 언니. 지금 가버려. 제가 솔직히 화장실 진짜 궁금했거든. 언니 언니 가도 돼. 진짜? 가서 가봐요. 빨리 갔다 와버려. 진짜?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광야로 걸어가세요. 아래 홈그라운 위엄에 마스스. 제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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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껴라. 우이유- 상상도 못했네. Stop! 유혹으로 가 layoutson! Get up, get up. 기미 기미나, 기미 기미나. 기미 기미나, 기미 기미. 기미 기미나, 기미 기미나. 어머어머, 어떡해. 멍쳐. 언니 내일 뭐해? 나 내일 출국해. 출국해 어디로? 일본? 아, 몇 시에요 언니? 그거? 아, 새벽이지? 12시. 오후 12시. 오후 12시? 응? 뭐야? 이거 뭐야? 단원평가, 단원평가 씨 언니가 썼던 거야. 단원평가 씨 언니가 썼던 거야. 단원평가 이놈이 또 또 이렇게 나왔다. 단원평가 이놈이 또 또 헷갈리게 나왔다. 멈춰. 단원평가 이놈이 또 또 또 서술형을 끌고 나왔다. 이거 왜 쓴 거예요? 학교 폰으로 멈춰. 이거 왜 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 이게 제가. 당신이 쓴 단원평가 씨예요. 아잇. 아잇. 아니 이게 제가 5학년 때. 맞죠? 5학년 때 쓰는 씨인데요. 안 해봤어요 이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언니 단원평가가 싫었어? 당연히 싫죠. 당연히 싫지. 저 진짜 받아쓰기 맨날 0점 맞았어요. 진짜로. 진짜? 그래서 지금 맞춤법이 좀 예민해요. 하도 0점 많이 맞아서? 어. 우리 엄마 아빠는 뭐라 안 했는데 나 혼자 눈치 보여가지고. 언니 약간 나 약간 느꼈잖아 언니랑 오늘 대화하면서. 언니는 그 약간 자존심과 등지가 약간 촘촘하게 다져진 사람이라서. 맞아 맞아. 그런 것들이 약간 타격을 입으면 더 신경 쓰려고 노력하는 타입인 것 같아. 근데 언니는 내가 화면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다. 그죠? 진짜? 그죠? 진짜요? 약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언니는 아무리 AI의 컨셉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인간 유지민인 거잖아. 너무 인간이지. 인간 유지민이니까 너무 매력적이다. 감동이다. 근데 언니가 노력한 걸 수도 있고 노력을 안 하고 뭔가 태생적으로 그런 스타일인 걸 수도 있잖아. 그치 그치. 거짓말 안 치고 나 진짜 너무 매력적이야. 유지민 당신을 향한 프로보즈. 진짜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매력적이야. 누나 내 여자니까. 누나 내 여자니까. 너라고 물을게. 유지민 내 거니까. 유지민 내 여자니까. 진짜 짜증나. 유지민 나한테 와라. 진짜 키보라다 진짜. 근데 영재아 너 노래 잘한다. 유지민 난 너무 좋아. 진짜? 나는 유지민의 얼굴도 좋아. 유지민의 전부가 좋아. 진짜? 나 순정마초야. 나 뻥치지 마. 다른 여자 아이돌분들 나오면 그 말을 할 거잖아. 나 이렇게까지 적극 불렀대. 나 이거 퍼포먼스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거 아니다. 흔들기 퍼포먼스. 진짜? 감동이다. 지호시라. 거짓말. 야 너 근데 왜 나한테 불렀히게 해. 아 짜증나. 언니 언니. 언니. 나는 언니 진짜 좋아해. 야 나한테 말 걸지 마. 아니 언니 언니 언니. 야. 아니 언니. 뭐하냐. 아니 아니. 나 진짜 너 때문에 하트 만들고 있었는데 뭐하냐. 너무 차원하네 진짜. 아니요. 근데 사겨줄 것도 아니면서 저렇게 말하는 거. 유지민 씨 내일 12시에 출국이라고 하셨죠? 네. 아쉬워. 나 유지민 보낼 수 없어. 진짜 막장 막장 그래. 근데 나 너무 안 취했는데. 아니. 덜 취했는데. 진짜 잘 맞으신다고. 그러니까. 진짜요?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언니 살짝 취했는데 티가 안 나. 티가 진짜 안 나. 유지민이랑 결혼할 거야. 거짓말이잖아. 내가 싸워야 될 사람이 지금 너무 많다. 정권 찌르기. 언니 일로 와. 언니 라고야 간다고? 아 멀리 더 간다. 아 맞아 언니 입술. 응? 언니 이거 알아? 어 나 봤어. 진짜 언니도 해야 돼. 언니 립 가져왔어 혹시? 쭈욱. 됐다. 나 용지랑 아직 덜 친해지는데. 아니야 나 솔직히 좀 친해지긴 한 것 같아. 아니야. 내 딸이. 가방 너무 귀엽다. 커플로 사야겠다. 그치? 내가 선물해줄게. 아니야 언니. 내가 선물해줄게. 얼른. 얼른 조심해요 언니. 너 선물이 너무 건조하다 야. 그러니까 나 핸드크림 안 발라가지고. 내가 핸드크림 선물해줄게. 뭘 자꾸 선물해주는데.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행복했어요. 아 뭐 행복했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죄송한데. 저 진짜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니 근데 오늘 언니 약간 레전드 착장이야 솔직히. 너무 예뻐. 일부 가지 마 그냥. 언니 약간 땡겼다 밀어. 땡겼다가 밀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지 마요. 안 돼 나의 칼이 나. 내 유지민 내놔. 다시 돌려놔. 나의 유지민이야. 컴백하지 말고 내 집에다 돌려놔.